소고기 느타리버섯 이걸로 뭐 하려고? 산적 꼬치 끼려고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 아 이 버섯은 살짝 데쳐서 써야 되는구나 그래 안하면 부서지니까 꼬치에 꽂을 때 이제 됐네 여기도 이렇게 손질이 아 이게 뭐야 소고기 소고기 근데 이렇게 줄이 있는 데는 잘라줘야 돼 이게 등심인데 꼬치에다 끌 정도로 잘라야지 길이를 이렇게 자르면 돼 이 정도면 자르면 돼 이게 줄어지니까 고기가 익으면 줄어지잖아 너무 작게 해도 안 돼 어 좀 길게 그냥 간장 진간장 매실 술 후추 이 정도로 마늘 이제 다 들어갔어 양념 다 넣었으니까 버무르는 거야 음 이렇게 음 골고루 이제 그러면 이따 꽃에 끼면 돼 맛살 이 길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두 번으로만 잘라 또 반을 잘라? 음 그러면 됐어 길이에 맞춰서 잘라 이렇게 소고기랑 맛살하고 느타리버섯하고 쪽파가 들어가는구나 응 산적을 끼어 응 산적이 되게 귀찮네 이거는 그러니까 잘 안 오잖아 근데 왜 손님도 안 오는데 손님이니까 우리집 큰 손님인데 한 가지만 다 넣으면 너무 문미하잖아 뭐 한 가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동태존 동태존만 달랑하기가 그랬어 응 이렇게 끼어 이렇게 끼어 끼어놓으면 괜찮지 않아 응 이렇게 끼어 끼어놓으면 괜찮잖아 이렇게 끼어 이렇게 끼어 이렇게 끼어 한적도 많이 끼었네 이거 누가 다 먹어 누가 먹지 아 부침가루를 그렇게 따라 놓고 부침가루에 그렇게 놓고 계란에다 적셔서 굳히면 되나 보지 다른데 다 간이 돼있어 응 다른데 다 간이 돼있어 그러겠네 응 산적을 넣어 계란에 넣어 계란에 응 아 그 위에 계란을 좀 묻혀주는구나 그 위에 계란을 좀 묻혀주는구나 밀가루를 선명하라고 밀가루를 그거는 많이 안 묻혀 응 반대쪽엔 응 이렇게 두개 이象도 셋이 부침은 더 쉬어 응 이거 혜액도 나아주는 사람 있고 들어내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댁을 싫어하는 거야 왜 ㅎㅎ 이거 하라고 할까 봐 응 에 고춧가루 기름 고추 간장 고춧가루 양파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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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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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? 양념장 달달하니